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6년도 6월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자, 빈칸이니까 어디서부터? 빈칸부터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빈칸 봅시다. 자, 빈칸 밑에 있는데요. Everyone, 모두가 is influenced,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네모에 의해서겠죠. 자, 그렇다면 네모가 뭔지 뒤에 가볼게요. So, even though, 그래서요. 그래서, 앞에 나왔네요. 그래서, even though, 비록, you can ignore, 무시할 수 있어요. 뭐를? 그 as를. 자, as, 뭐다? add. 우리 유튜브 보면 요새 add, skip 할 수 있죠. 그것처럼요. advertisement의 약자예요. 뭐다? 광고죠. 자, 당신이요. 그 광고들을요. 무시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by simply being in front of your eyes. 아, 단지, 단지 뭐예요? 당신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they are doing their work. 그들은요. 뭐하고 있어요? 그것들의 일을 하고 있다. 자, 광고. 아, 뭐야 광고네. 하고 기다렸다가 바로 skip 누르죠. 그렇죠. 보통은 다 끝까지 안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무시하지만, 얘네는 뭐해요? 그냥 당신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is influence.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하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 뭐예요? 앞에 나타나기. 혹은 뭐가 있을까요? 네, 혹은 그냥 보여주기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예측이 잘 안 됐다면요. 위에 한 번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더 more times. 자, 더비교급, 더비교급 나오네요. 뭐하면 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더 뭐하는 거예요? 더 많은 횟수들이요. you are exposed to something. 무엇인가에 노출되는 거. 당신이 노출을 당하는 거예요. be exposed니까. 무엇인가에 노출을 당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요. 일반적으로 어때요? the more you like it. 당신이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 이제 감이 오나요? 아, 뭔가 많이 봐.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 be exposed to예요. 내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냥 노출을 당해요. 내가 뭔가를 봤어요. 그러면 더 많이 볼수록 뭐해요? 일반적으로 뭐합니까? 더 좋아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해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뭐하는 거에? 보여주기에. 누군가 계속 보여줘. 아, 나 스킵 눌러. 하지만 또 보여줘. 스킵 눌러. 이렇게 하지만 그럼으로써 뭐해요? 광고들은 그들의 역할을 하는 거죠. 괜찮나요? 자, 빈칸에 들어갈 거 우리 뭔지 대충 알겠지만요. 위에 올라가서 두 줄 정도 읽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도록 할게요. 자, 위로 올라갑시다. although, b로 people most commonly think of 뭐를요? 설득을 생각합니다. 뭐를? as deep processing. 굉장히 깊은 생각의 단계라고 생각하지만요. it is actually shallow. 아, 얕은 과정이래요. that is more common way. 평범한 방법이에요. to influence behavior. 아,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예를 들면요. 쭉쭉쭉 내려가는데 예를 들면 같은 내용들이 쭉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디예요? however만 봅시다. 자, 이런 것들 보면 바로 뒤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오니까 봅시다. 이러한 접근은요. displays, 보여줍니다. a fundamental misunderstanding. 아주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주는데요. of psychology behind the ads. 아, 광고 뒤에 숨어있는 심리학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뭐냐면요. is that? 페이스북이 나오네요. 페이스북은 never expected it. 절대 기대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to click on the ads. 그 광고를 클릭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페이스북이 광고를 올렸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하지만 페이스북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누가 이걸 누르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광고를 왜 띄웁니까? 우리 밑에 다시 돌아가야죠. 여러분들 까먹으시면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뭡니까? 노출을 많이 될수록요.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보통. 자, 그러니까 단순히 뭐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클릭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해서 올린다. 그렇게 자주 보여주면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자, 빈칸. 우리 자주 보면 좋아한다. 라는 내용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1번 봅시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뭐 이런 얘기 절대 나오지 않았고요. The familiarity of an image. 자, familiarity 뭡니까? 가족 아니에요. 네, 익숙함이겠죠. 그 이미지의 익숙함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다음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3번 봐볼까요? Their royalty. 그들이 로열티를 준다. 이런 얘기 아니고 로열티 하면 충성징임입니다. 충성징. 그런 얘기 안 나왔고요. 4번, false information.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이런 얘기 없었고 5번 봅시다. The deep processing. Deep processing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자, 그러니까 5번도 아니겠죠. 단 몇 번입니까? 2번. 자주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 앞뒤로 지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풀어낼 수 있었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읽어낼 수 없을 때가 있으니까요. 위로 올라가서 주제 파악하시고요. 4 example은 앞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뒤로 가면서 however, but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뒤에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죠? 그거 체크하는 연습하시면 조금 더 기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빠르게 풀어냈다고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푼 건 아니겠죠? 물론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 가장 좋겠죠? 미안해요.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빠르게 풀었다고 해서 정확하게 푼 건 아니니까요. 문제 연습 끝난 뒤에 모아야 돼요? 네, 단어 정리하시고 문장 해석. 우리 마더통 책 참고하셔서 꼭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내년을 위한 실력 늘려갈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도 함께 이런 식으로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꼭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학사 김태욱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문제 함께 풀도록 해요. 감사합니다.